두 아이 엄마입니다. 둘째를 낳고 14개월째. 목욕탕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처럼 안 가지더라고요. 큰애는 남자아이라 아빠랑 몸으로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둘째는 엄마 껌딱지여서 엄마가 없으면 보일 때까지 우는 아이예요. 화장실도 문 열고 볼일 봐야 하는 정도예요. 큰애는 아빠한테 맡기면 되지만 둘째는 아빠가 보는 거 불가능해서 목욕탕 가서 탕에 몸 불리고 새심받고 싶었지만 둘째 때문에 어림없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탕에라도 들어가자 싶어서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장난감 두 개 챙겨서 제가 간 곳은 아이 욕조가 있어서 물 받아 놓고 옆에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아이도 씻겨서 탕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등을 너무 밀고 싶은데 손은 안 닿고 낑낑대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혹시 린스 있냐고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고 말하시며 빌리셨어요. 빌려드리고 다시 때를 밀고 있는데 린스 빌려줘서 고맙다며 등을 밀어주신다고 등을 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계속 사양했지만 결국 등을 밀어주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막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올라왔어요. 다 밀어주시고는 비누칠로 마무리까지 해주셨어요. 아기 잘 씻겨서 조심히 가라고 하시며 나가시는데 아주머니 바구니에 린스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를 배려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나가서 음료수라도 사드리려고 나가보니 이미 가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인사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평생 살면서 이 일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순간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 글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슴 속에 있는 때까지 씻겨나간 것 같아요.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